안티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안티티 하하 이렇게 하는 거야 안티티티티 이렇게 안티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안티티티티 프레저 호! 안티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안티티티티 안녕하세요 뿌! 뿌? 양가게? 그래 뿌! 여기 다 보였네! 너네 여기서 뭐하고 있었냐 뿌! 안티티티티 프레저 배우고 있었어 나도 그 노래 들으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게 요즘 유행인가 보네 그러니까 요즘 노래 너무 중급돼 안티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안티티티티티 프레저 사인 합작하는 건 어때? 사인 합작? 그거 좋다 근데 박세인은 저번에 박세인도 있었잖아 응 근데 말이야 얘들아 내가 댓글을 쭉 봤는데 봤는데? 그 세인이 파트에 엄청 뭐라고 하던데? 음치라고? 세인이 상처받았겠다 음... 상처? 상처라니? 박세인은 그 모든 댓글들이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예뻐서 열폭하는 댓글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아니지 박세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세인이를 보호하는 겸 우리끼리 하는 건 어떨까 뿌? 박세인 빼고 우리끼리? 그러면 세인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응 그게 우리가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네가 없었다 하면 되지 뿌 그건 사실이긴 하지 지금 박세인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 그럼 해보자 안티프레저 사인 합작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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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티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안티티티 난 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문제야 공부도 해야되는데 어떡해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청결등 박세인 애들 모아가지고 애프터 라이크처럼 5인 합작하자고 할까 안티프레저 어때? 오키들 맘에 들지? 안티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우선 순서를 정할건데 헷 저번에는 우리가 뽑기로 뽑았잖아 그렇지 그럼 이번에도 뽑기? 이번엔 짜잔 이 뽑기 머신으로 순서를 정한다 뿌 좋다 좋다 공평하고 재밌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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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가사가 들어있는거야 알겠지? 헷 가사 뽑은대로 하기? 응 응 좋아 누구부터 뽑아? 너부터 해 상관없지? 응 갈래야 너부터 시계방향으로 뽑기하자 그래 그렇게 해 알겠어 뿌! 모두의 동의화를 내가 먼저 뽑아볼게 통전을 놓고 와잇 재밌게 나왔다 어떤 부분이 나왔지 내 뒤날들이 많아 나도 좀 눈 내내 라이벌 우와 엄청 높은거 나왔다 우와 엄청 높은거 나왔다 잘 못 뽑은거 같은데 살짝 마음에 안든 룩뿌 다음은 나 뭐가 나올지 궁금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통전이 나와서 우와 뽑힌다 뭐가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 어? 이 부분 뭐지? 잊지마 내가 뜨거운 두슈스 무슨 말은 하필요해 이거구나 뭔가 너랑 목소리 잘 어울린다 써라 고마워 연습 열심히 해서 팀에 눈을 끼치지 않게 해야겠다 뭐야 What do you mean the new? You are no new at all 이제 나도 뽑아볼게 재밌겠다 뭐가 나올지 보라색이야 걸어봐 비엄나이거 라이언 이거다 오 태라이벌 그것도 너를 잘 어울린다 나 잘 고른 것 같아 다 잘됐다 이 나만 제일 높은게 나왔잖아 맘에 안된다 뿌 내가 골라볼게 음 뭐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됐다 열면 오 맨 처음이다 가시밝길 위로 라이딩 You make me booster up 이거다 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아 그래 그러네 루스라핀 다섯명이어서 그런가보다 그러네 그럼 이거는 내가 한다 그래 그래 그럼 너가 해 예스 제발 이거 좋은거 나와라 뭐가 나오냐 제발 좋은거 나와라 제발 좋은거 나와라 엑 더 높이 갈아줄게 내가 바라던 세계 체리에 제일 마지막 휴 그래도 이게 낫다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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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티티는 다같이 하는거야 하나 둘 시작 안티티티티 프레젤 안티티티티 프레젤 안티티티티 프레젤 가짓으로 가득찬 팔이 가려지도 않아 내 뒤에 맑으리 만나 뿌 나도 처음 듣는 나의 라이벌 뿌뿌 기도해내 펄린 그 눈을 위로 점피 야지깁니다 아 자꾸 뿌가 나오네 뿌하면 뭐라고 하던데 너 언제부터 그렇게 남의 시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너 그냥 하던대로 해 그래도 계속 댓글에 뿌 킹받네 뿌 그만해주세요 킹받는게 니 캐릭터인데 너한테 킹이란? 고유의 너의 색깔을 얘기하는거지 색깔을 잃어버리면 되겠어? 맞지? 그래 나한테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래 뿌 나는 나를 바꾸지 않고 나대로 살거다 그래 갈래야 너의 뿌을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뭔가 킹받으면서 좋아지는 그게 매력이야 얘들아 안티티티티프레저 어? 오리온이잖아? 어? 박세인 누나는 여기 왜 있어? 태클? 그게 무슨 소리야? 안티프레저 4인 합작하고 있던데 뭐? 날 빼놓고 하고 있다고? 뭐야 알고 있는줄 알았는데 누나는 안하는거였나보네 안하긴 누가 안해? 어? 누나 누나 흐읍 허흫 감히 날 빼놓고 합작을 해? 죽었어 감히 날 빼놓고 안티프레저라니 다들 가만히 안 둬 자 그럼 철화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 녹음 바로 하자 그래 이야 너무 링크 어? 박셀? 박셀인데 박셀인데 뿌 뿌 뿌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빨리 말 못해? 오 그게 화장 화장해주기 하고 놀이하고 있었어 뿌 이것들이 거짓말까지 하네 빨리 바른대로 말 못해 야 너네 안티프레저 사인합작하고 있던거 다 알아 나 빼고 루스라핌이 5인인데 왜 나 빼고 사인합작하냐 어? 에잇 너가 너무 노래를 못하니까 누가 노래를 못하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맞지 내 말 맞지 그래 루스라핌이 5명인데 우리 4명이서 하면 버겁기도 하고 세인이랑 같이 하는게 더 버거울 수도 있어 뭐라고 미키? 아 그 그래도 처음에 우리 다 같이 시작했잖아 다 같이 노는거지 그래 내 파트 뒷부분 들어봐 해 나 너무 길어 나도 길어서 세인아 너가 해줘 그렇게 내가 필요하다면 해줘야지 내 것도 못하니까 너가 좀 해주라 뿌 너네 걸 제가 대신할게 뿌 안티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 프레저 안티티 프레저 가시바길 위로 라이든 You make me boost up 거짓으로 가득 찬 팔이 가렵지도 않아 내 뒤에 말들이 많아 나도 처음 듣는 내 라이벌 모두 기도해 눈 벌린 Yes! Give me that! 걸어가면 내 큰 라이언 눈빛에 거대한 디자이얼 더 부어 가슴 소리는 라이언 루키 속에 다시 날아 라이즌 잊지마 내가 들어오고 투슈스 무슨 날이 다 필요해 무심한 내가 걸은 커리어 I got you like it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바라던 세계 제일 위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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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도 돼 안티티티 프레저 난 지금 on my way 갖다 버려줘 너의 패리들 No no my name 안티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 프레저 안티티티 프레저 옦운ihm 박수 잘 한 것 같은데 재밌었어 좋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올려볼게 반응에 기대되는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안티 프레젤 5인 합작하기 성공